자동차 전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기 문제 61번 리듬이온 배터리와 비교한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은 요즘 배터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화됐죠.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핸드폰 쪽에 대한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 두 배터리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보면 리듬 배터리 또는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기준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리듬 폴리머 배터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1번 폭발 가능성이 적어 안정성이 좋다. 맞는 얘기고요. 패키지 설계에서 기계적 강성이 좋다. 기계적인 강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은 될 수가 없겠죠. 발열 특성이 우수하여 내구 수명이 좋다. 맞는 얘기고 대용량 설계가 유리하여 기술 확장성이 좋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한번 그 내용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이온 배터리는 원통형이고 리듬 폴리머는 다양한 형상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다양성이 리듬 폴리머 배터리가 유리하죠. 액체의 전해질로서는 액체 또는 리듬 폴리머 배터리는 고체 또는 첼 형태에 대한 중합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에너지 빌도가 양쪽 다 높은 반면에 안정성에 있어서는 리듬 폴리머 배터리가 유리하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형상에 대한 설계가 두 배터리당 가능하지만 특히 리듬 폴리머 배터리는 다양하게 배터리에 대한 형상을 설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더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리듬 배터리는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리듬 폴리머 배터리는 폭발성에 대한 위험성은 낮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답은 2번 패키지 설계에서 기계적 강성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장점이 아니죠. 리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한 장점이 아니다. 62번 자동차용 냉방장치에서 냉방사이클의 순서로 오른 것은 이건 계속 문제풀이하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지요. 냉방장치 하면 냉방의 기본사이클 그래서 냉방 기본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부품을 통해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냉매가스가 순환이 되면서 액체 가스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체 가스도 변화가 돼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기체 액체가 변화가 되면서 필요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태 변화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온도차 델타 T에 대한 온도차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냉방사이클을 순환시켜서 기체화된 가스를 다시 액체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냉방사이클의 순서와 과정에 대한 의미를 봤을 때에 여기에 이 냉방사이클에 대한 과정에서 옳은 것은 이랬으니까 옳은 것은 1번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부 2번 증발기, 응축기, 팽창밸부, 압축기 순서가 1번이 맞네요. 3번 같은 경우는 응축기, 압축기, 팽창밸부, 증발기 응축기, 증발기, 압축기, 팽창밸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앞쪽에 에바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증발기를 말하는 거고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응축기를 말하죠. 따라서 컴프레시아가, 압축기가 압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응축기가 있고 압축이 되게 되면 가스가 여기에 당연히 높아지게 되니까 열이 발생이 되니까 열량을 버리고 그리고 온도를 떨어뜨려줘야 액체화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순서대로 얘기하면 증발기다. 에바퍼레이터에서 증발된 기체화된 가스가 압축기로 들어가게 되고 압축기에서 압력이 가해져서 기체 가스가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 어디에서, 여기에서 응축기에서 열량을 버리고 여기에 대한 기체 가스가 액체화가 된다. 액체화가 되게 되면 안정화시키고 리시브 드라이어에서 여기에 대한 액체 가스가 안정이 된 액체 가스가 어디에? 팽창밸브 쪽으로 가게 된다. 팽창밸브에서는 교축밸브처럼 가스의 양을 조정을 해서 기화하기 좋은 가스의 양으로 조정이 돼서 어디에? 에바퍼레이터, 증발기에서 들어가서 바로 여기에서 찬 바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델타 T, 즉 우리가 운전자가 또는 자동차 실내에 온도가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증발 잡렬의 효과, 증발 잡렬의 효과 때문에 발생이 될 수 있다. 자, 순서는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그리고 리시버 드라이어, 건조기, 그리고 팽창밸브, 이 순서대로 1번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